TV 데일리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출시, 가격은 2억 5천만원. 아우디 코리아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를 출시했다. R8은 아우디의 모든 모델 중 가장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고성능 스포츠카로 높은 성능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델이다.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의 가격은 2억 4천 9백만원이다.